잉여멘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겨울 업데이트가 업데이트 되었잖아요 그쵸? 겨울 이벤트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쿠키 모으는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부계정 캐릭터로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쿠키를 10분 안에 누가누가 더 많이 모으나 시합을 할거구요 딱 시간은 딱 10분만 플레이를 할겁니다 그 다음에 10분 뒤에 누가 더 쿠키를 많이 모았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바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되었습니다 뛰어 뛰어 자 쿠키를 모을 수 있는 프레이스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누가 누가 더 빨리 깨서 누가 더 쿠키를 많이 모으나 하겠죠? 여러분들 쿠키 잘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그래 대충 다 알거든 어디있는지 어 단면이 왜 나 따라오냐? 저는 눈사람이 어디있는지 모르거든요 아 같이 가요 아니 뭐 컨닝하는게 어딨어요 눈사람이 있지 모른단 말이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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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상자도 열어주면은 여러분들 퀘이스가 또 있습니다 무슨 상자에요? 무슨 상자에요? 자그만 크리스마스 상자 같은게 있어요 그것도 세개 모으면은 쿠키를 준다고 하네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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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지 몰랐겠지 어 뭐야 리아는 스케이트를 하고 있어요 쿠키 모으려고 눈사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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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눈사람 또 네개 모았구요 다섯개를 모으면은 쿠키를 준다고 하니까 오케 아 난 벌써 쿠키 이거 몇개 주더라 쿠키 300개 300개 오케 얻었고 나 벌써 300개 얻었다 잘들 해보라고 잘들 해보시지 오 어디가요 서민상 진짜 알려줘요 저기 저기 있어 좌쩍 가봐 좌쩍 캠핑장 안쪽으로 들어가 봐 아 아 아 캠핑장 캠핑장 안쪽 캠핑장 안쪽 아 캠핑장 안쪽에 침대 옆에 있어요 침대 옆에 거기 가보세요 네 쿠쿄쿄쿄쿄 리오야 속지마 쿠쿄쿄쿄쿄쿄 에이 설마 834은 유튜버가 이런걸로 거짓말하겠어 거짓말 거짓말쟁이야 오라이언 이라고 거짓말이었어? 응 거짓말이었지 안돼 내가 순순히 알려줄 것 같아?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오케이 쿠키 지나갈 때도 꾸준하게 먹어줘야지 나중에 한두 개가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짜잔 자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똑같이 하시면 저처럼 똑같이 하시면 쿠키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야 10분 안에 쇼쇼쇼쇼쇼 자 피해주고 재밌다 이거 스케이트 리아는 스케이트로만 모으게? 아니 나는 6.1도 만들 수 있어 이거 쿠키로 스케이트 아악 부딪쳤다 완전 똑바로 하네 죄송합니다 이거 스케이트로 먹는거는 최대 2만개까지 모을 수 있대 2만개? 음음 어! 어 스케이팅하면서 죽으러 갈래? 응 자 펭귄 스피드한테 말을 걸면은 또 레이싱을 해서 쿠키를 주는게 있어요 이것도 해야 돼 황금팩 그게 있지? 자 빨리 가야돼 남은 시간은 6분 30초 뭐야 어 저거 안 밟고 왔어 내가 모르고 빨리 돌아가야돼 쿠키도 꾸준히 먹어주고 오케이 나 벌써 오오 이거 네가 30초 396개 먹었다 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지 남은 시간 6분이라구우우우우우 자 빨리 빼야빼 자자바자자자바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 먹어줘야돼 자 이 스케이트하면 몇개 줄려나 모르겠네 와 스케이트도 하고 쿠키도 먹고 와 진짜 매워 먹은거 같은데? 슈욱슈욱슈욱슈욱슈욱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부딪쳤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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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니네 몇개 모았냐 h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줘 나는 왜 레이썤 안되지 그 황금펭귄한테 말거려야되거든 핸드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근데 선물 상자 하나 더 어딨지 나 못찾겠네 선물 상자 하나가 더 있었던것 같은데 아! 정주가 취소됐대 아 이거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이거 선물상자 하나가 어딨는지 기억이 안 나네 선물상자가 선물상자가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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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발사기 얻었구요 와 거의 뭐 엄청 많이 모았는데요 자 일단은 시간 3분 남았으니까 어 이거 왜 쿠키가 없어 근데 어 왜 쿠키가 없어 근데 왜 쿠키가 없어 얘들아 근데 이 이 스케이트 장소에 그게 안 나와 쿠키가 쿠키가 안 나와 무슨 일이야 이게? 너네 쿠키 나와? 이 장소에? 얘들아 쿠키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 나는 지금 김야가 나 밀어서 화나는 중이야 아이 쿠키가 안 나오냐 왜 여기 쿠키는 너는 몇 개야? 나는 알려주지 알려줘 아니 근데 쿠키가 안 나온다 이제 이제 아 일정 쿠키 개수를 넘어가면 안주나? 그런가 본데 이게 우리 몇 분까지야? 지금 이제 2분 남았어 2분 밖에 안 남았어? 응 2분 밖에 안 남았어 안돼 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뭔 소리야 자꾸 펭귄이나 경기 치솟을 시키려고 그래 자 얘들아 1분 남았거든 근데 더이상 모을게 없지 않니? 니네들? 너희 몇 갠데? 나 지금 말해줄 수 없지 시간 끝나고 알려줄게 맞다 나 선물상자 해야해 어허어 어허어 너 선물상자 안 한거야? 못했어 어딘지 모르는 빨리해 빨리해 40초 남았어 리아야 선물상자 했어? 안 알려주지 안했다 안했다 쟤도 안했다 쟤도 안했어 쟤도 안했어? 눈치 보니까 안했어 아닌데 했는데 안했잖아 했는데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안 돼 20초 남았고요 20초 남았고요 20초 남고서 끝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김야다 안했다 지금 내 옆에서 선물상자 캐고 있다 지금 내 옆에서 선물상자 캐고 있다 선물상자 했어? 안했어? 아직 아직 하나 못했어 아하 멍청이들 선물상자 5초 남았습니다 안 돼 3초 떼 여러분들 10분 끝났고요 자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우리가 퀘이스 하나를 안했거든 그 퀘이스까지 마무리하고 종합쿠키를 딱 개수를 재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네 이겸은 간다 가자 간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점수로 합산하겠습니다 이것도 깨면 쿠키를 주거든요 자 마지막에 누가 더 어 아 퀘이스 많이 모았는지 아 아 넘어졌다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이거 맨 끝에 있는 얼음이 더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는 거고요 오 오 오 나 치율뻔했어 돌멩이에 오 치율뻔했어 또 자 2단계 여기가 2단계인데 2단계는 30점을 준다고 하네요 안 돼! 오 얼었어 얼었어 빨리 가야되는데 잠깐만 큰일났다 어 큰일났다 진짜 안 돼! 얘들아 같이 가자 나 얼었단 말이야 나 얼었단 말이야 머리가 김니영 여기다 너네 전문석이 하나도 못 없는거 아니야? 다 얼어서? 이거 완전 공포맵이야 이게 한번 휘두릴때마다 30점씩 주는구만? 제발 제발 저 끝에 있는 얼음 내꺼야 내가 먼저 왔다 자 맛있게 먹어야지 자 빨리 융한테 밥을 줘야돼 제발 스틸 뭐야 어디 캘게 없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뒤로 돌아가야돼 호이호이 호이호이 저리가소 나이스 같이 멸망해보자고 랩냩냩냩 와 나 진짜 많이 모은거 같애 오 또 내려왔다 또 내려왔다 캐야돼 캐야돼 몇 점이야? 아 안 말해주지롱 아 이건 말해줘야지 2700점이지롱 그럼 거기는 거 내가 채야겠다 없어 여기 없어 먹을 거 없어 어 이거 내려갔다 빨리 먹어야 돼 아 비켜 내 거야 이거 218개 얻었습니다 오케이 난 219개인데 와 이 용이 맛있게 먹네 우리가 구해준 거야 이거 다 맛있게 먹는군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도 지났고 모든 퀘이스를 완료했습니다 잉여맨 일단은 잉여맨의 쿠키 개수는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잉여맨의 쿠키 개수 바로바로 2374개 이렇게 많아 자 그럼 이제 미오의 개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10분 안에 몇 개 모았습니까? 자 공개하시죠! 2,300! 300? 46! 46! 와! 간발의 차로? 와우, 간발의 차로. 제가 이겼네요. 어? 뭐야? 저는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631개? 46이 붙어있잖아요. 아! 꼴등하셨네. 16만 3,176이요. 왜 조작하세요. 네? 조작하세요. 왜? 제가 1등이네요. 눈사람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등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 따로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쿠키를 몇 개 못 모았지만, 10분 안에. 하지만 1등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 오시면, 거대한 성이 하나 있는데요. 자 10분 안에 진짜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3,500로봇스만 지르면 5만 개를 줍니다. 아! 아! 결제하기. 이쒸! 이게 뭐냐? 흐흥! 현질이 짱이지. 어쨌든, 여러분들, 10분 안에 쿠키 많이 모으기. 제가 1등 했습니다 예에이 내가 1등 했다 뭐? 내가 1등이네? 제가 1등이잖아요 16만 7천 3백 76개요 아 그럼 2등 했다 제가 1등이다 아 2등이다 리아는 꼴등이다 리아야 1등 하고 싶으면 현질해 돈 없지? 하하하하